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도 홍승인 변두리를 이겨라 두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두번째 도전자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좀 듣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랑 그 다음에 어떤 각오로 왔는지 전략 전술 이런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올라오게 된 25살 김만서라고 합니다 와 부산에서 오셨어요? 진짜요?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김온환이라고 합니다 대구요? 진짜요? 1화 보셨나요? 첫번째 도전 보셨나요? 네 보셨는데 그걸 보시고 나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겠다 그게 좀 생각해 놓은게 있는지 앞에 분들 보시니까 많이들 변두리한테 언더도 올려주시더라고요 저희도 똑같이 언더 올려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65원을 홍승인님 공격을 뚫어보고 싶은 아 수비가 너무 좋으니까 저도 만수님과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변두리 물방 하면서 홍승인에게 더 도전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준비하고 경기 하시죠 3판 2선 이구요 세트 끝날 때마다 코트 체인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판 2선 이고요 3단점 4단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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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단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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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하나 바꿔주세요. 네. 오늘. 에이, 또 한 场 괴수 허용 5-1 5-1 5-1 나이스 나이스 5-1 6-1 6-1 8-2 8-1 8-1 8-1 10 아유 수고하십니다 사고 아유 수고하십니다 지루 아유 수고하십니다 어 파이팅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파이팅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나이스 A9 89 A9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also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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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파이팅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큰일 난 것 같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일단은 이기는 것 보다는 15점 넘기는 걸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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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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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네. 와우 아 아 에 에 에 스틱스토 스틱스토 스틱스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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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가지고 있어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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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8-5 8-5 나이스 나이스 어 9-5 9-5 아 아 뭐지 아 아 아 아 아 오! 파이프 파이프 승혜나 수혜 조금만투 조금끼 Yes Dani 가위바위보 잘가위바위보 가위보 이거 최 dal 치고 치고 가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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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 아 까비 까비까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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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uth 시크스텐 하하 의식했다 파이팅 ㅠㅠ ㅋㅋ !!!!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우리 두번째 도전자분들과 했는데 스매시가 되게 세셔가지고 수비가 되게 애 먹었습니다 저희도 안 뛰어주려고 계속 했던게 저희가 다행히 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 두분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같이 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밑에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다음에 전국대에 나가야 된다면 한번 다시 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놓으세요 그리고 승인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게임은 재밌었는데 두분 다 너무 긴장하셔서 원래는 잘하시는거 같아요 원래 잘하시는데 긴장 많이 하셨죠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그리고 다음 참고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할게 있다면 조언한다면 변조님이 이미 스매시가 섭니다 생각보다 올려주려고 했는데 올려주다보니까 계속 맞는거 같아요 아 그래요? 스매시가 세셔가지고 아 좋았다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스매시 진짜 세요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또 한말씀 해주시면 조언 칭찬한 말씀 아니 아니 그럼 아니죠 승인도 있으니까 홍승인님 스매시 못받을거 같아요 아 저는 좀 세고 여기는 손들일 수 없다 손도 못돼 스매시 잘 나가다가 왜 그러세요 네 저희가 동탄점과 함께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홍승인 사장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네 하나씩 그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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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